수특 영어 13강 얘기 2입니다. musical score within any film 어떤 영화에서 든 그 영화에서의 음악적 악보도 좋아하는 score 볼 수 있고 can add an additional layer to the film text add a to b 하면 a를 b에 더하다 이거죠. 전치사투입니다. 그대로 a를 b에 더하다가 되고요. additional 하면 추가적인 이거죠. 그대로 additional layer 하면 추가적인 층 이렇게 될 거고요. 층 그래서 추가적인 층을 그 영화 텍스트에 더할 수 있다. which goes beyond simply imitating the action viewed. comma which이니까 계속종법 관계대명사이고요. 이 당연히 대수로 바꿀 수 없는 건 알 거고 선행사는 an additional layer 이렇게 보이죠. 그 추가적인 층입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 단수로 goes 옵니다. 근데 그 추가적인 층은 goes beyond 넘어서는데 simply 단지 imitate 하면 모방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action인데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 분사 왔습니다. viewed에서 과거 분사로 수식했죠. 보여지는 연기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그래서 보여지는 그 연기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선다 라는 거죠. in films that tell of futuristic words 영화인데 대신 죽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선행사는 films이니까 관계대명사죠. 동사는 복수형 때옵니다. so futuristic words이니까 미래의 세상이죠.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에서 composers much like sound designers 이 작곡가는 이게 주어고요. 여기 컴마컴마는 그냥 중간에 끼어들었죠. 그래서 이 사운드 디자이너와 매우 like, 유사하게, 매우 비슷하게 have added freedom to create a word composer가 주어였고 composers, 동사가 have죠. 복수 형태로 와야 됩니다. 가지는데 added가 freedom을 수직하고 있습니다. 뭐 더해진, 추가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해진, 추가된 자유를 가진다. to create a word는 이제 형용사적 용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뭐 할 자유인데 세상을 이 창조할 자유인데 that is unknown and new to the viewer 그럼 이 뜻은 주격 관계대명사 이겠네요. 그쵸? 선행사는 a word니까 동사 단수로고요. so viewer니까 그 관객이죠. 관객에게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새로운 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새로운 그런 세상을 창조할 그런 더해진, 추가적인 자유를 가진다. however 왔으니까 흐름 반대로 갈 거예요. 하지만 unlike sound designers 아까는 sound designer와 매우 유사하게 했죠. much like 이렇게 왔는데 이제 however 하면서 반대로 갑니다. 뭐뭐와는 달리 이거죠. unlike 그러니까 뭐뭐와는 달리가 되고요. so sound designer와는 달리 composers often shy away from creating unique pieces 이 작곡가들은 종종 shy away from에서 뭐뭐를 피하다 라는 뜻이고요. 뭐뭐를 피하다. 우리 많이 쓰는 avoi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void랑 같은 느낌이고 피하는데 creating unique pieces 이 unique 아주 독특한 뜻이죠. 이 독특한 작품을 piece 작품을 만드는 것을 피한다. that reflect these new words 어떤 작품이냐면 여기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오죠. pieces가 복수 명사니까 관계 대명사절의 동사 복수 형태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이 reflect 반영하다 보여주다 뜻이죠. 이러한 세상을 보여주는 또는 반영하는 그런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피하고 and often present musical stores 그리고 하고 and로 와서 두 번째 동사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는 아까 이 shy away from 이거였고 피하다 그리고 and로 연결해서 두 번째 동사가 이 present 제시하다 보여주다 뜻이죠. 그리고 제시하는데 이 음악 악보를 that possess familiar structures and cadences 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수식을 하는데 musical scores를 수식해서 복수 명사니까 동사 복수 형태로입니다. process 소유하다 가지다 뜻이죠. 익숙한 화대입니다. familiar 의미상 중요하죠. 익숙한 구조와 cadences는 박자 여기 나왔어요. 박자를 가지는 그런 악보를 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however인지 알겠죠. 아까는 그 영화에서 작곡가는 영화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인데 그 영화 음악 작곡가가 아까 이 뷰어에게 그러니까 관계계가 알려지지 않고 새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더해진 추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하지만 이 작곡가는 이 sound design 이너와는 다르게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반영해주는 그런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건 피하고 종종 오히려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악보를 제시한다라는 거죠. while it is possible that while 뭐뭐이지만 이렇게 뭐뭐이기는 하지만 뭐뭐이지만 이거고 접속사주 구사절에 그래서 it은 가져어 그 다음에 준조가 대절 대절이 possible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죠. so this may interfere with creativity and a sense of space and time 이것이 interfere with 같이 써서 뭐뭐를 방해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의성과 그리고 공간 그리고 시간의 감각입니다. 공간 감각 그리고 시간 감각을 방해할 수는 있겠지만 까지가 이제 while 절이 끝났어요. 구사절 끝났고 it in fact blah blah blah이죠. 사실은 그것은 빈칸이다 라고 빈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this랑 그리고 it은 같은 내용인데 그 안문장을 받았겠죠. this랑 it은 안문장의 내용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작곡가 그 음악 영화 음악의 작곡가들이 새로운 세상을 반영하는 독특한 작품을 만들기 피하고 오히려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지는 그런 이 악보를 제시한다 보여준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빈칸이다 라는 거죠. 계속 갑니다. 가볼게요. through recognizable scores recognizable 하면 그 인식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이거죠. recognize가 인식하다 뜻이니까 abel이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인식할 수 있는 악보를 통해서 visions of the future or a galaxy far far away 주어는 visions로 보면 됐는데 미래에 또는 아주 멀리 떨어진 far far away 멀리 떨어진 은하계이죠. 갤럭시는 알죠. 우리 이 은하계에 대한 그런 vision이 vision이 이건데 이제 뭐 상상 정도로 왔습니다. 그런 vision 즉 상상이 can be placed 수동태화되죠. bpp 왔습니다. 저 동사하고 그대로 b 동사 쓰고 bp 이 place가 원래 동사로 놓다 어디에 놓다 두다 라는 뜻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놓여질 수 있다. within all recognizable context 이 다시 recognizable 왔습니다. 이 인식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 컨텍스트 맥락 안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건 앞에서 말한 이 비슷한 familiar 익숙한 친숙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익숙한 악보인 거죠. 익숙한 악보를 통해서 미래 또는 이 은하계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대한 이런 vision이 상상이 오히려 아주 익숙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 안에 놓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such familiarity 그러한 익숙함은 allows the viewer to be placed in a comfortable space. allow부터 5형식인 거 보이죠? 익숙함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familiarity 중요한 단어고 의미적으로 이 익숙함은 가능하게 한다. 목적어 the viewer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와야 되는데 이 관객이 놓여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니까 놓는 것을 아니고 어디에 놓여지는 거니까 이 투부정사의 수동태로 와야 됩니다. to be pp 와야 되는 거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놓여지는 거니까 수동태 to be placed 괜찮죠? 관객이 놓여지는데 in a comfortable 와야 됩니다. 편안한 와야 되죠. uncomfortable 안 되고 이 편안한 공간에 놓여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so that the film may then lead the viewer to so that 여기서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뭐 뭐 하도록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뒤에 당연히 뒤에 완전한 절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made and 그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일단 그러고 난다 라는 건 뭐냐면 관객이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 놓여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read the viewer 이끌 수 있다 영화가 그 관객을 to to 는 어디어디로 입니다. 전치사 어디로 이 to의 목적어 자리에 전치사2의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 포항 관계대명사 what이 왔죠. 선행사 포항 관계대명사 절이고요. 명사절인가 이거는 그래서 전치사2의 목적으로 쓰입니다. what is an unfamiliar but acceptable vision of a world different from their own 입니다. 그래서 언 붙어서 여기서는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acceptable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당연히 우리 알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상상입니다. 이 word 를 수익하는 게 different from their own 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그들 자신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것 이니까 their own 그들 자신의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그들은 audience 랍 여기서는 audience 아니고 view 랍죠. 이 관객 자신의 세상과는 다른 그런 익숙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한 상상으로 관객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영화가 what 사실 굳이 what is 를 welche 명사 결국 작곡가가 여기서는 영화 음악의 작곡법입니다. 영화 음악의 작곡가가 계속 같은 내용인데 여기가 중요해서 이 새로운 세상 영화 속의 새로운 세상을 반영하는 독특한 작품을 즉 음악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피하고 오히려 익숙한 구조와 박자를 가진 그런 음악 악보를 만들어낸다 제시하는데 이 문장 전체를 받아서 이것이 창의성이나 시간 감각 공간 감각에는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인식할 수 있는 익숙한 악보를 통해서 멀리 떨어진 은학이나 미래에 대한 상상이 오히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맥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세상에 익숙한 음악이 영화 속 세상으로 오히려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빈칸의 적절한 말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객이 access, 읽어볼게요. A is in your access to the film입니다. 그래서 이 관객이 그 영화의 access, 다가가는 것, 접근하는 것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영화 음악이 관객으로 하여금 편하게 그 영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러고 나면, 대니 여기 있었죠. 그러고 나면 그 영화가 그 관객을 이런 익숙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특영어 13강의 1번입니다. In his 1967 book, 그의 1967년 책에서 Cooper Smith first notic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levels. 이 Cooper Smith는 처음으로 One notice, 언급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겠죠. 언급했다. 이 positive relationship, 해서 긍정의 상관관계에서 이 정적인 상관관계입니다. 정적인 상관관계이고요. 그래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between self-esteem levels in mothers and their children입니다. self-esteem은 당연히 우리 알고 있는 자존감이죠. 그래서 엄마들과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의 자존감의 수준 사이에서 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언급했다라는 의미고요. 즉, 뭐냐면 엄마의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들의 자존감도 높고 엄마의 자존감이 낮으면 자녀의 자존감도 낮고 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But Bernard, Wells and Peterson made considerable use of this factor. 하지만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이 make use of 뭐뭐 하면 뭐뭐를 활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considerable 의미를 같이 살린다면 뭐뭐를 상당히 활용하다 라는 뜻이겠죠. 활용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요소를 이 요소는 아무래도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와 자녀들의 상관관계 사이에서의 그 정적인 자존감의 수준에서의 그 정적인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요소를 상당히 활용했다. By pointing out that 지적함으로써 바이 아이엔지 뭐뭐 함으로써 지적하다, 보여주다 이 정도 느낌이죠. 그래서 보여줌으로써 당연히 내 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that 이하를 보여줌으로써 that parents actually show their children the root to self-esteem 이 부모들이 실제로 show부터 지금 사형식입니다. 동사 그래서 their children이 간접 목적어 the root가 직접 목적어인데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존감에 이르는 자존감으로 가는 길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거죠. By how they handle their own challenges, conflicts, and issues. by how는 the way로 바꿀 수 있는 가치는 못쓰고 멈하는 방법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핸들은 처리하다, 다루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들 자신의 이런 도전, 갈등 그리고 문제를 그 다루는 방식에 의해 방식으로 그렇게 자존감에 이르는 길을 실제로 show 아예 보여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잠깐 그 지식 지칭 구별하면 they handle 이거 표시가 잘 안 나서 형광편으로 할게요. they handle their own challenges 이렇게 할 때 이 their 그 다음에 their children 할 때 당연히 다 부모들을 말하는 겁니다. 괜찮죠? parents를 말하고요. 계속 갑니다. 아 참 핸들은 우리 다루다 처리하다 할 때 cope with deal with address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계속합니다. the impact of parent's behavior upon the child's self-esteem 주어는 the impact 볼 수 있고요. 어디어디에 미치는 영향 할 때 그 전지사 어디어디 애가 이렇게 어떤 또는 온을 많이 쓰죠. 부모들의 행동이 그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그 impact 영향이 동사 is이죠. impact 당연히 단수니까 is undeniable deny는 부인하다 부정하다 뜻이기 때문에 언 붙어서 당연히 부인할 수 없는 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뜻이죠.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다. 당연히 이거죠. given the immaturity of children however 하지만 먼저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들의 immaturity는 미성숙함이죠. maturity는 성숙함이고 그래서 미성숙함을 given 고려하면 given 뭐뭐를 고려하면 머뭐를 고려할 때 이거고 우리 그 considering이나 또는 taking blah blah into account 이렇게 쓸 수 있죠. taking 하고 여기 그 immaturity of children 먼저 써주고 into account 이렇게 쓰면 또는 account 대신 consideration 이렇게 써도 됩니다. taking blah blah into account 하면 이것도 뭐뭐를 고려하면 아닙니다. 어쨌든 하지만 어린이들의 미성숙함을 고려하면 parent's expression of their own resolution of the self-esteem question 조언은 parent's resolution I'm sorry expression 이거고요. 부모들의 이 expression 표현인데 제일 뒤에 오브 뒤에 것부터 갈게요. 자존감 문제에 대한 그들 자신의 resolution 해결책 이거죠. 결의결단 이런 뜻도 있지만 결의결단 그들 자신의 이 해결책의 표현이 표현이 아니라 그대로 그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표현이 is far more influential far는 당연히 훨씬이죠. 비교급의 강조이고 그것이 훨씬 더 influential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영향력 있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뭐보다? than what they did verbally 된 뒤로 what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로 명사절이죠. 뭐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verbally 임상 중요하죠. 이 말로입니다. 말로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돼 있는 당연히 이제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괜찮죠? 여기도 their own resolution 할 때도 부모들이 거에요. 괜찮죠? 여기서 however 이 오는 건 아까 부인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인할 수 없는데 하지만 해서 그 반대가 오는 게 아니고 깊이가 더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깊이가 더 깊어져서 아이들의 미성숙함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부모들의 그 자신 그 자존감 문제에 대한 그 부모들 자신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훨씬 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 부모들이 말로 그냥 가르치거나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됩니다. 계속 갈게요. parents who face life's challenges honestly and openly 이제 부모들인데 하고 뒤에서 수식하는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거 보이죠? 선행사는 parents니까 복수명사니까 당연히 복수 형태로 오고 삶의 도전을 honestly 정직하게 부사입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openly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것도 부사죠? 그렇게 직면하는 부모들은 and who attempt to cope with difficulties 그리고 이 어려움을 cope with 대처하다 아까 처리하다 뜻이라고 했죠? 어려움을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instead of avoiding them 그것을 피하는 것 대신에 이거죠? 여기도 두 번째 주격관계대명사 절이 추적합니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절이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가 오고 and로 연결되고 둘 다 선행사는 이 parents입니다. 그런 부모들은 이제 동사 오는데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expose가 문장의 동사입니다. 이 expose 노출시킨다.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들을 early 일찍부터 to a pro-self-esteem problem-serving strategy 이거죠. 그래서 self-esteem이 자존감이고 이 pro가 들어가면 자존감 친화적인 이런 겁니다. 이게 더 자존감과 더 친화적인 그래서 자존감 친화적인 적을까요 이거? pro-self-esteem 자존감 친화적인 그런 문제 해결 strategy는 전략이죠. 전략에 아주 일찍부터 그들의 자녀들을 노출시킨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 다시 보면 parent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삶의 도전을 정직하게 그리고 열린 태도로 직면하는 부모들 또 수식인데 그 어려움을 여기서 instead of avoiding them 에서 되면 부모들 아닙니다. 이거는 difficulties를 받았어요. difficulties 와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는 대신에 이거죠. instead of 대신에 당연히 알 거고 어려움을 피하는 대신에 그 어려움에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부모들은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을 일찍 노출시킨다. 그들의 자녀들이 일찍 접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존감 진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전략에 those who avoid dealing with difficulties 근데 이 도수는 뭐 많은 사람들 이거 이후는 주격관계대용 형사로 보면 되고요. 이제 딱 반대의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연결사 넣는다면 however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이런 거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볼까요 우리 however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러나 또는 in contrast 반면에 대조적으로 하는 또는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어려움을 대처하기를 피하는 부모들은 difficulties difficulties까지 주관대절이고요. avoid 는 뒤에 동명사만 써야 되지 여기 to deal with 이렇게 투부정사 안됩니다. to deal with 안되고 지금 COVID deal with handle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인 거 알고 있죠. 어려움에 어려움에 대처하기를 피하는 부모들은 동사 we will we will a negative root for handling the challenges and problems of life. we will 보여주다 드러내다 라는 뜻 알죠. 밝히다 보여주다 이 보여주는데 negative 입니다. 부정적인 길을 뭐에 대한 이 삶의 challenges 도전과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하기 위한 그런 부정적인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라는 거죠. 어떤 행동 보여줌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밝혀낸 그쵸 보여주는 거다 라는 거고 we will 반의어는 conceal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요 이 conceal은 숨기다 드러내다 에 반대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이고요. 자 계속합니다. either way 그 어느 방식으로든 이건데 이때 어느 방식으로 한 건 첫 번째는 그 삶 그 삶의 어려움을 정직하고 그리고 아주 열린 태도로 직면하고 그것들을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그 방식 첫 번째 방식 그래서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자존관 친화적인 또는 이 긍정적인 문제의 전략을 전략의 자녀들을 노출시키는 그 방법이 1번 방법이고요. 그 either way는 둘 중에 그 어느 것이든 뜻이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반대로 그 어려움을 대처하기를 피하는 그 부모들이 보여주는 그 부정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t은 이제 가져오다는 걸 알 수 있고 진주어는 to remember 투부정사 구가 진주어죠. 중요하다 기억하는 것이 that은 접속사 되실 거고요. that 이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데 이 대절에서 다시 주어가 왔고 help set the stage for set the stage for 하면 뭐뭐를 위한 장을 마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뭐를 위한 장을 마련하다 무대를 마련하다 즉 장을 마련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장을 마련하는데 healthy self-esteem 이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장이거나 or problems with it 또는 그것의 이 문제들을 위한 그런 장을 마련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죠. 여기서 all로 이제 연결되는 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첫 번째 타입에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어려움을 직면해서 대처하려고 한 사람 부모들이 보여주는 거고 건강한 자존감은 이 그것에 대한 문제할 때 이때 그것은 이 쓴 그 self-esteem 으로 보면 되겠죠. 자존감을 말하는 거고요. 이 자존감에 대한 어떤 문제라는 건 이 자존감으로 이르는 부정적인 어떤 루트인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유형의 부모들 어려움을 대처하는 걸 피하는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좋은 쪽이든 자존감에 좋은 건전한 자존감이든 또는 부정적인 이 자존감의 문제들이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그 둘 다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건 계속 보여준다 행동 보여준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모델링 입니다. 이 실제로 모델로 보여주는 것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렇게 긍정적인 방법을 배울 거고 부정적으로 피하려고 하고자 하는 방식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렇게 낮은 자존감에 문제를 피하려는 방식을 배우게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수특영어 13강의 2번입니다. several different strategies 몇몇 다른 전략들이 will be used 여기는 그냥 수동태로 보면 됩니다. 사용될 거다 라는 거죠. 수동태 사용될 거다. to get us to buy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느낌의 부사적의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인데 이 get부터 오형식 형태로 보인죠. 그래서 이 get을 오형식 동사로 볼 때 실제 동사는 will be used 인데 이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를 달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목적어가 us 이 준사역 동사인 거 알죠. 우리 get이 오형식에서 준사역 동사 입니다. 중사역 오형식 동사고 목적어 us 목적격 보호 자리 to buy 와야 되죠. 다시 다양한 몇몇 다른 전략들이 사용될 수 있다. 우리가 구매 하도록 하기 위해서 for new products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marketers want to motivate us to buy their product 이 마케터들은 원한다 motivate 부터 또 오형식 동사로 보면 목적어 us 목적격 보호 to try 옵니다. 두부정사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시도해보도록 동기부여 하기를 원한다. So the job is to advertise it as much as possible. 그래서 그 일은 즉 마케터들의 일은 advertise 광고하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그것을 광고하는 것인데 as one as possible 했죠. 가능한 많이 할 때 부사로 왔기 때문에 much 입니다. 가능한 많이 그것을 광고하는 것이다. 거고 이때 그것 advertise it 이랑 어 여기 있네요. 이거는 그 제품 그들의 제품인데 여기로 화살표로 할까요? 이 그들의 제품인데 즉 마케터들이 광고하는 그 제품인데 새로운 제품을 말합니다. 신제품 입니다. with an established product 신제품 이 아니라 다른 형태 이미 establish가 자리잡기 하다 설립 하다 뜻이 있죠. 이 자리잡게 된 입니다. 과거 분사 자리잡힌 이 자리잡힌 그런 이 제품으로는 마케터 will either want us to try it again reminder advertising either A or B 왔죠. A 이거나 또는 B 입니다. 마케터 원투부터 영시 목적어 us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 정상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시 시도해 보기를 원하거나 그것이 reminder advertising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상기시키는 광고이고 또는 이제 그게 아니면 they may try to get us to consume more of their product 그들은 they는 당연히 marketers를 말하고 마케터들은 마케터들은 시도할 수 있는데 try 투부정사 해야지 뭐 하려고 시도하다 애쓰다 시도할 수 있는데 to get 로 왔는데 이제 get 을 또 오형식 동사로 준사역 동사로 볼 때 목적어 us 목적격포 자리 계속 투구정사 쓴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모월 더 많이 소비하게 하려고 소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도 당연히 이 이때 이 쓴 또는 이제 그들의 제품은 이 마케터들의 제품인데 이때 이 제품들은 이미 자리 잡은 제품들입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established product를 말합니다 괜찮나요 신제품이 아니라 자리 잡은 제품들 제품을 말하구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이 소비자로 하여금 즉 우리로 하여금 그걸 다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기 원하거나 또는 그들의 제품을 더 많이 더 많이 소비하게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A good way to do this is to provide new blank 자 이렇게 할 이거죠 to do this 이렇게 할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to do this 는 형용사정법으로 way를 수식했다 라고 보면 되구요 이렇게 할 좋은 방법은 제공하는 것인데 새로운 빈칸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 이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새로운 빈칸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사실 이거는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그 제품을 다시 again 다시 써보게 하거나 또는 그들의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하거나 두다도 반응하고요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소비하게 하는 것 이쪽에 더 가깝네요 원 브랜드 베이킹 소다 한 베이킹 소다의 브랜드가 이제 퀴 엑셈플 좋은 얘기다 after women entered the job market and messy in the 1960s 자 이 여성들이 엔터 어디로 들어가다 진출하다 진입하다 이 뜻인데 이 엔터는 아이고 엔터는 타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바로 목적어가 옵니다 바로 목적어가 와서 바로 더 점 마이켓이 와야지 혹시나 여기에 뭐 인투 어디어디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투 같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엔 messy는 주어졌죠 대거 뭐 집단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대거 직업시장에 들어간 후에 1960년대에 and there was less time for baking 그리고 이 베이킹을 위한 빵 굽기를 위한 시간이 적어진 후에 이거죠 여기까지 에프터절 적어진 후에 그 회사는 당연히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의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 회사는 프로모트는 홍보하다라는 뜻이 있죠 물론 뭐 승진시키다 촉진하다 뜻도 있지만 홍보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요겁니다 using the product to keep the freezer and refrigerator smelling clean 이죠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것 그 제품은 당연히 베이킹 소다 이죠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 그 냉동거나 또는 냉장고 freezer는 냉동거고요 냉장고를 이 그 깨끗한 냄새가 나도록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공부했다라는 거죠 이제 투킵은 뭐 부사적의 목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킵은 오형식으로 여기서 또 투킵이 오형식으로 쓰였는데 킵부터 오형식으로 오는데 목적어가 the freezer and refrigerator 목적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렇게 smelling 옵니다 ing로 와요 괜찮죠 그 현재본사나 또는 이제 의미에 따라서 뭐 수동의 느낌이 있을 때는 과거본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smelling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smelling 뒤로 올 때 smell 이 형식의 감각동사 뒤에 이제 형용사 쓴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클레인으로 왔고요 그래서 냉동고 그리고 냉장고가 이 깨끗한 냄새가 나도록 유지하기 위해 그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것을 홍보했고 and to change the box every three months 그리고 그 박스를 당연히 베이킹소다 박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베이킹소다 통을 매 3개월마다 three months 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개의 달이니까 어쨌든 3개의 달이 지날 때마다 매 3개월마다 바꾸기를 그렇게 홍보했다 바꾸라고 홍보했다 라는 거죠 계속 갈게요 5월 또는 여기서 5월 왔는데 이제 두 번째 얘가 옵니다 여기 베이킹소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제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얘가 든 거죠 when women started earning significant salaries 이 여성들이 시작하는데 earn은 돈을 벌다 할 때 이 언을 씁니다 메이크도 쓰지만 상당한 이거죠 상당한 이 급여를 벌기 시작하고 and getting married later 그리고 늦게 결혼하기 시작했을 때 입니다 동사는 started 그리고 목적어가 첫 번째 목적어로 earning 왔고 두 번째 목적으로 getting 왔죠 여기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주고 있고요 earning earning 동명사 getting 동명사 병렬로 봐야 됩니다 물론 start은 to 정사도 가능한데 그렇게 따지면 to earn and to get 또는 to 생략하고 and get 이렇게 두 개 병렬로 어쨌든 맞춰야 됩니다 여성들이 상당한 급여를 보고 그리고 늦게 더 늦게 결혼하기 시작했을 때 이 다이아몬드 산업은 시작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여성들에게 팔기 시작했는데 괜찮죠 컴마 여기까지 사실 컴마까지 완전한 절인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클라이밍 왔다는 거는 분사구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주장하면서 이 정도 되겠죠 주장하면서 뒤에 접속사 됐이고요 이게 됐절을 주장하다 해서 클라이밍의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 the left hand is for we 왼손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and the right hand the right is for us I'm sorry what am I saying the right is for me 오른손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면 사실 다이아몬드 반지는 결혼의 상징으로 결혼할 때 많이 소비가 되는데 이제 결혼을 계속 늦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즉 소비자들이 더 많이 다이아몬드를 사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왼손에 이 결혼 반지는 보통 왼손에 끼거든요 그래서 왼손은 결혼할 때 끼는 우리를 위한 거고 오른손은 그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멋지게 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이아몬드를 팔기 시작했다는 거죠 클레이밍은 부사절로 바꾼다면 and 이 다이아몬드 인더스트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it을 쓸 수 있고 보통 근데 뭐 산업이나 요거 뭐 선생님이 이게 펜으로 잘 못 눌러서 그랬어요 and it으로 보면 가장 뭐 어법적으로 잘 맞고요 또는 그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 이런 걸 봐서 데이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왜냐면 주장하다가 와서 동사가 주장하다니까 it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시제가 과거니까 뭐뭐 하면서가 자유로운 수로니까 and 말고 as 쓸게요 접속 as it 또는 they 과거로 claimed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빙카 중요한 건 결국은 여기는 굉장히 쉽게 예에서 보여줬는데 메이킹소다가 원래 빵 굽는 데 쓰는 건데 갑자기 빵 굽는 데 말고 냉장고나 냉동고를 깨끗한 냄새가 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써라 또는 다이몬드는 원래 결혼 반지였는데 이게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사용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빙칸에 들어가는 거는 유지스 새로운 용도 라는 느낌의 유지스가 가장 적절하죠 주특 영어 13강 3번입니다 when kids feel forced to do things 아이들이 느낄 때 이건데 이제 forced 과거운사로 해야 됩니다 이 force는 원래 강요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강요하다 아니 강요당하다 라는 뜻이어서 원형을 쓸게요 원래 뜻은 강요하다 라는 뜻인데 강요당하는 거니까 과거분사화 되죠 그래서 강요당하다고 느낄 때 to do things 어떤 일들을 하라고 원래 forced 여기에 이제 투부정사 써야 됩니다 그 일들을 하라고 또는 are too tightly regulated in the way they do things 또는 이제 두 번째 동사 여기 free를 첫 번째 동사 그리고 or로 연결되어서 두 번째 동사 라고 보면 되고요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are too tightly regulated 수동태이네요 bpp regulate가 규제하다 통제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규제하다 통제하다 라는 뜻인데 너무 tightly 아주 타이트하게 즉 엄격하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엄격하게 이거고 글씨가 자꾸 안 써져요 제대로 엄격하게 당연히 부사이죠 너무 엄격하게 이 통제가 될 때 그 방식에서 they do things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겁니다 괜찮죠 여기는 뭐 이제 관계 부사절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 that 또는 in which 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how는 당연히 같이 못 쓰고요 그렇게 할 때 they are likely to become less interested 그들은 be likely to 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인데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데 become less 가 와야 되죠 덜 흥미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in what they are doing 이제 what은 선행사 포함 관계 대명사 뭐뭐하는 것 이죠 인의 선포함 관계 대명사 그냥 써볼게요 그 인의 전체 인의 목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에 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and less likely to stick with something challenging 이제 여기 are에 들어가서 less likely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y are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 그래서 이 less가 들어가면 뭐뭐할 가능성이 낮은 이 들어가는 거 되겠죠 반대로 뭐뭐할 가능성이 낮은 이고요 그 다음에 stick with 는 뭐뭐를 지속하다 계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something이라는 이 대명사는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죠 그래서 challenging이 뒤에서 수식하고요 그래서 힘든 어려운 어떤 것을 계속할 가능성이 낮다 라는 거죠 In an intriguing experiment intriguing 하면 흥미로운 뜻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그런 한 실험에서 parents were invited to sit on the floor next to their very young children 부모들은 동사가 수동태이죠 이 invite는 오형식에서 목적에게 뭐뭐하라고 요구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이 오형식 동사인데 수동태니까 목적어는 주어로 빠졌겠죠 여기 오형식이어서 그래서 뒤에 바로 목적적 보호로 들어오는 투부정사입니다 부모들은 요청을 받았다 바닥에 앉아 있으라고 그들의 매우 어린 그런 자녀들 옆에 이거죠 next to 옆에 not even two years old 자녀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두 살도 아닌 두 살도 아직 안 된 그런 자녀들 옆에 who are playing with toys 이때 후는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이다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고 그 선행사는 당연히 그 very young children 입니다 그들의 very young children 이 선행사 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갈까요 화살표를 굳이 한번 끌고 가볼게요 여기 their very young children 이 선행사 이고요 자 계속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줘야 되나 some of the parents immediately took over the task 그 부모들 중 몇몇은 some of the parents 죠 immediately 하면 즉시 알죠 즉시고 take over 하면 뭐뭐를 인계받다 라는 뜻입니다 인계를 받다 그래서 그 과제를 또는 그 과업을 인계를 받았고 or barked out instructions 원래 bark는 짓다 라고 그때 많이 쓰는 거죠 개가 짓다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bark out 하면 큰소리로 외치다 이런 뜻인데요 큰소리로 외치다 instruction은 지시사항 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자녀들이 해야 되는 그 놀이를 인계받거나 또는 지시사항을 큰소리로 외쳤다 라는 거죠 동사 이게 some of the parents 가 주어로 오고 동사가 첫번째 took over 두번째 이제 all로 연결되면서 barked out 이렇게 왔죠 이것도 위로 쓸까요 첫번째 took over 두번째 barked out 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로로 얘를 덮어줬는데 put the block in 그 block을 안에 넣어 no not there 아니 거기 말고 there 저기에 왠지 그 익숙한 우린 애들의 부모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많은 단은 아니겠지만 others were content to let their kids explore 근데 또 다른 이들은 were content content는 만족한 뜻입니다 만족한 그래서 만족했다 뭐 하는데 그리고 to let 부터 이제 let 부터 동사가 5형식 사역동사로 보고요 their kids 가 목적어 익스플로러 가 목적이었고 동사 원형화 되죠 사역동사니까 원형 부정사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 익스플로러 탐험하다 탐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탐구하도록 탐험하도록 놔두는데 만족을 했다 providing encouragement and offering help 이 여기 익스플로러 컴마까지 완전한 절이 되는 거 보이죠 이제 완전한 절 그리고 컴마 providing 이렇게 왔다는 건 분사 금은 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재 분사 providing 그리고 and로 연결되는 두 번째 현재 분사 offering 이렇게 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encouragement 격려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 offering help 도움을 제공해 주면서 only when it was needed 오직 그것이 필요로 될 때만 이거죠 여기서 it은 당연히 격려와 도움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ncouragement 아니면 help 로 봐도 되긴 하는데 help 로만 봐서 그렇게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오직 그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필요로 될 때만 이 왼저리 여기 offering help 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로 될 때만 도움을 제공해 주면서 이건 거죠 괜찮나요 여기도 뭐뭐 하면서 느낌의 부사절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접속사 as 주어는 others인데 결국 others는 다른 부모들을 말하긴 합니다 그래서 they 대명사로 받을게요 시제 현재 과거 시제 저거 워 컨텐츠 니까 as they provided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provided 하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부사절로 그러면 encouragement and offered 두 번째도 당연히 이렇게 과거 동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help blah blah 그대로 이어지겠지만 괜찮죠 여기 and를 사이로 두고 provided offered 병렬 구조 맞춰줘야 되고요 later 이후에 the babies were given something else to play with 그 아이들이 아기들이 were given 입니다 수동태로 왔는데 이게 지금 사형식의 수동태거든요 사형식 동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에서 이 직접목적어 는 여기 주어로 빠졌지만 뒤에 I'm sorry 간접목적어가 빠졌죠 아이들에게 주어진 건데 그래서 이거 설명을 괜히 복잡하게 하고 있나요 제가 이거 괜히 설명했다 생각이 딱 드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사형식 동사가 이제 사형식 동사 누구에게 간접목적어 뭐뭐를 직접 목적어를 쓰잖아요 그쵸 여기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그 아기들이 주어로 빠졌어요 그러면 BPP 수동태를 써도 직접 목적어가 뒤에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 수동태입니다 사형식의 수동태고요 그래서 아기들이 were given 받았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수동태니까 something else 다른 어떤 것인데 to play with 가지고 놀 이거죠 가지고 놀 다른 어떤 것을 받았다라는 거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제 운법인데 중요한 게 여기 위드가 생략되면 안됩니다 위드까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이라는 건 결국 장난감이나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을 가지고 노는 거니까 가지고 놀 그 가지고 있는 느낌의 위드 같이 써줘야 돼요 가지고 놀 다른 어떤 것을 아기들이 유해 받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without their parents present입니다 임상 중요하죠 그들의 부모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부모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서 다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present 와야 되는데 여기 absent 로 오면 안되죠 absent는 부재한 뜻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여기서 위드로 쓴다면 그들의 부모들이 부재한 채로 없는 채로 해서 사실 with their parents 옵션 그거는 또 되겠죠 의미상 다음 계속합니다 it turned out that it turned out that 하면 뭐뭐로 드러나다 뭐뭐로 밝혀지다 이렇게 약간 관용적 표현으로 그냥 기억하면 좋고요 굳이 따진다면 it을 가져와 that 이하를 진주어 보기도 합니다 드러났는데 대절은 접속사 대십니다 당연히 완전한 절이 오고요 once they were on their own once는 접속사로 일단 뭐뭐 하자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 되고요 they는 아기들이겠죠 on their own은 그들 스스로 그들 혼자서 이런 뜻입니다 혼자가 되고요 혼자 스스로 일단 아기들이 그 혼자가 되자 자기들끼리만 남게 되자 those who had blah blah parents who had blah blah parents 까지가 수식하는 주격관계대명사 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모들을 가졌던 그 아이들은 이거죠 그 아이들은 이제 동사 이렇게 없는데 were apt to give up more easily be apt to 하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가 되고요 2d의 당연히 동사원이요 give up more easily죠 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rather than trying to figure out rather than 뭐뭐하기보다는 뭐뭐라기보다는 뜻이죠 뭐하기보다는 trying to figure out figure out은 알아내다 라는 뜻이죠 figure out 너는 뭐 find out 알아내려고 try to 정사 뭐뭐하려고 시도하다 할 때 trying to figure out 알아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how the new toy worked 이제 뭐를 알아보냐면 여기 알아보다의 그 목적어 자리에 온 간접 의문이죠 의 주동 맞습니다 그 새로운 장난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부모들은 앞에서 설명했을 때 뭐 이렇게 그 자녀들의 과제를 바로 인계 받아서 자기가 하려고 했거나 또는 뭐 지시상을 큰소리로 외치는 부모들 인거죠 앞에서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어떤 일들을 하라고 강요하는 또는 그들이 아이들이 일을 하는 그 방식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받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을 가진 아이들이 되겠죠 빈칸은 좀 쉽게 찾으시는데 적절한 말은 컨트롤링이죠 통제를 하는 그런 부모들의 아이들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 됩니다 수특영어 13강 4번입니다 It is critical 이때 it은 가수어입니다 뒤에 보면 여기 대절이 진주어로 나와요 뒤에 있다가 다시 읽을 거고요 critical 하면 뭐 당연히 매우 중요한 이런 뜻이죠 매우 중요한 뭐 essential 뭐 crucial vital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쓸까요 한번 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essential crucial vital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중요한데 as we recreate mutual provision in a sustainable form 입니다 mutual 중요합니다 이거 상호의 서로에 이렇게 쓸 때 mutual을 쓰는 거 알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약간 도움이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호의 공급을 우리가 재창조하는데 sustainable 당연히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지속 가능한 이거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상호의 공급을 우리가 재창조할 때 that we keep track of the line between knees and wants 자 우리가 keep track of 하면 뭐뭐를 추적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뭐뭐를 파악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였는데 그래서 needs는 필요이죠 당연히 필요 그리고 wants는 욕구입니다 욕구 그래서 이 필요와 욕구 사이에 그 라인을 경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crucial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거죠 여기 이제 그 as가 뭐뭐를 할 때 느낌의 부사절의 접속사인데 얘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우리가 상호 공급을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아 형태로 이렇게 재창조할 때 이거죠 while a permanent place for people owners requires that while 뭐뭐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절과 부사절의 내용이 좀 반대의 느낌이고요 permanent 영구적인 뜻이죠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 영구적인 그래서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위한 영구적인 장소는 requires 요구하지만 접속사 됐 입니다 됐절로 가서 that our needs be met 까지 접속사 됐절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됐절이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드나요 왜냐면 됐절에 이거 접속사 됐이라고 했으니까 주어가 오고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가 그냥 뭐 is도 아닌 것이 these면은 are도 아닌 것이 그냥 be met 이렇게 했었죠 요거는 뭐냐면 지금 이 동사가 됐절의 동사가 requires 요구하다 라는 뜻의 동사잖아요 우리가 이 동사에 요구하다 라거나 또는 뭐 제안하다 suggest recommend advice 뭐 또는 주장하다 insist 이런 그리고 명령하다 order 이런 동사들이 오고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낸다 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요구하다 제안하다 추천하다 명령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들이 올 때 대절의 동사가 should 동사 원형인데 이때 should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hould be met에서 should가 생략된거에요 be met이 오는거는 당연히 수동태라서 그렇구요 괜찮죠 이게 should be met 해야지 뭐 is met 이라거나 are met 이라거나 이렇게 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meet은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meet으로 이게 충족시키다 라는 뜻이 있는데 그 우리의 요구는 충족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온거에요 괜찮죠 다시 여기까지가 와이설입니다 컴마 있었죠 다시 볼게요 그 지구상에 사람들을 위한 그 영구적인 장소는 우리의 필요가 needs 와야 됩니다 원치 아니고 필요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people gathering about themselves quantities of unnecessary goods 이 사람들인데 gathering부터 goods는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뭐뭐 하는 능동의 느낌 그러니까 현재 분사 수식이구요 gather를 모으다 라는 뜻이 있죠 그들 주변에 모으는 사람들이구요 gather의 목적어가 이걸 동사로 볼 때 목적어가 quantities of unnecessary goods 으로 보면 됩니다 quantities of 자체가 이제 많은 양의 이렇게 뜻이에요 많은 양의 quantity는 양 이란 뜻인 거 알고 있죠 많은 양의 이 불필요한으로 와야 됩니다 unnecessary 와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goods 뭐 제품 또는 재화죠 그래서 많은 양의 불필요한 재화를 그들 자신들 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변 그 지금 그 people 그리고 그 them themselves 같은 대상이니까 그들 자신 주변에 모으는 사람들은 이거에요 괜찮죠 while others lack food and shelter 그래서 while 저리 부사절리 하나 더 들어왔어요 건마 건마 껴서 다른 이들은 제품과 food 음식과 shelter 주거지가 부족하지만 괜찮죠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굉장히 길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가 큰 어 어 아니네요 다시 여기까지가 와이절 끝났어요 아까 첫 번째 와이절 계속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이따가 방향을 놓치네요 그럼 안되는데 그래서 people이 주어였고 이제 동사가 옵니다 cannot be 이렇게 오죠 cannot be part of a durable order 그죠 이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는데 dual over 하면 영속성 있는 이거죠 영속성 있는 그러니까 견디는 오래 지속되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order은 질서체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질서체제 그래서 영속성 있는 즉 오래 지속되는 그런 체제의 일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내용 다시 보면 while 처음부터 볼게요 조금 문장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구적인 permanent 와야 됩니다 이거 혹시나 그 반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게 temporary 있거든요 일시적인 이렇게 temporary 오면 안되고요 지구상에 이 사람들을 위한 영구적인 장소가 요구하긴 합니다 우리의 필요로 와야 돼요 필요가 충족되어야 하는 걸 요구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인데 다른 왈절부터 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식품과 주거지 푸드와 셀터가 부족하 지만 부족한데도 많은 양의 unnecessary goods 불필요한 제품들을 자기 주변에 이렇게 모으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좋았고 그래서 durable order 영속성 있는 체제의 일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durable은 long-lasting 또는 lasting 그냥 lasting 써도 됩니다 오래 지속되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는 enduring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a society that oppresses other people 사회인데 대신 주격관계대명사로 수식하는 거 보이고 a society 단수니까 동사가 단수로 es 붙었습니다 oppress는 억압하다 억누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억압하다 억누르다 괜찮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입니다 to blot itself 이 blot는 원래 부풀리다라는 뜻인데 이제 itself 이 oneself 를 써서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뜻이 됩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여긴 투부정사의 부자정법으로 대응이 되겠죠 부자적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사회는 이제 itself가 와야 되는 거는 a society를 받아서 itself고요 혹시나 어법적으로 이제 it도 안되지만 또 이제 themselves로 오면 수일치 개념에서 안 맞겠죠 society 지금 단수로 왔으니까 단수로 itself 입니다 자 그런 사회는 will not stop 멈추지 않을 거다 at undermining foreign nations 입니다 undermining 해를 끼치다 이런 뜻이고요 악화시키다 또는 해를 끼치다 뭐뭐 애 해를 끼치다 할까요 악화시키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고 뭐뭐 애 해를 끼치다 아이쿠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그리고 foreign nations 와야 되죠 외국입니다 이 외국의 해를 끼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거다 라는 건데요 이 말이 뭐냐면 외국의 해를 끼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라는 거는 외국 말고 자국에도 자신의 나라에도 해를 끼칠 거다 라는 느낌인 거죠 괜찮죠 the ethic will express itself with exploration at home 입니다 그 ethic은 윤리 입니다 그 윤리가 will express it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할 거다 라는 건데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낼 거다 라는 거죠 드러낼 건데 뭘로 이 애톰은 자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국내 자국에서 국내에서 자신의 나라 이 국내에서 국내에서 이 exploitation 은 착취라는 단어이죠 많이 쓰입니다 이 국내에서의 착취로 윤리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거다 라는 거죠 여기서 윤리는 뭐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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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윤리가 아주 국내에서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착취하는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낼 거다 라는 거고요 이 self은 당연히 the ethic을 받은 겁니다 괜찮죠 while while ingenuity and hard work will still lead to improved circumstances improved가 circumstances 수익했고요 그래서 뭐 뭐 이지만의 while입니다 ingenuity는 독창성 즉 창의성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이 독창성과 또는 창의성 창의성과 그리고 hard work 노력이 여전히 리트머머로 이어지다 알죠 이제 전치사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mproved 그러니까 과거분사수익이에요 그래서 향상된 어떤 개선된 그런 환경으로 이어지겠지만 as communities increase their effective use of local resources 뭐 하면서 이 지역 공동체가 그들의 효과적인 그런 이 현 지역의 자원의 사용을 증가시키면서 입니다 괜찮죠 while 절 안에 as 절이 그 부사절 안에 부사절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렇게 하면서 뭐 이 향상된 개선된 환경으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또 왠절 부사절 하나 더 왔죠 when once achieved worth is at the expense of others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자신의 어떤 사람 불특정한 사람 할 때 원 자신의 achieved 가 또 웨스 수익합니다 과거분사 성취된 이겁니다 성취된 괜찮죠 성취된 그런 부유함이 at the expense of 하면 이제 뭐뭐를 희생하여 이렇게 됩니다 뭐뭐를 희생하여 뭐뭐를 대가의 비용으로 이런 느낌이고요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였을 때는 이거죠 자신의 성취된 부유함이 다른 사람을 희생했을 때는 까지 이제 모든 부사절이 끝났네요 이제 주절이 오죠 Much goodwill effort and resources 이 goodwill은 선의입니다 선의 그래서 많은 선의와 effort 노력과 그리고 resources 자원이 will be lost 수동태죠 이뤄질 거다 사라지게 될 거다 이뤄질 거다 to resentment resentment는 분노이고요 분노와 rebellion은 반란이죠 반란과 그리고 repression 억압입니다 억압으로 사라지게 될 거다 억압으로 잃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성취된 부는 결국은 사라지게 된다 라는 거죠 괜찮죠 근데 물론 이렇게 여기서는 뭐 독창성과 노력은 어쨌든 개선된 환경으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런 사회들이 지역사회들이 이 자원의 활용을 더 늘리기 때문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청취된 부가 다른 사람을 희생할 때는 결국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huge bonus 아주 거대한 보너스는 is available 이용 가능한데 for everyone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다 when the focus of development 이제 왠 저리죠 이 발전의 초점이 빈칸일 때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 발전이나 발달의 초점이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 안 된다 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needs 필요도 없는데 내 거에 wants 이런 욕구만 충족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죠 secure은 확보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확보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그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improving 개선하고 확보하는데 그 발달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죠